사회의 냉대를 받는 출소자, 특히 출소한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실태 조사에 나선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미인가 시설, 한평 남짓한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씻는 곳도 변변치 않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출소자들이나 특히 갈 곳을 찾기 힘든 장애인 출소자 26명. 이들은 열악한 실태를 지난 4달간 조사한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시설 관리자인 목사가 장애인 출소자들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다달이 수급비 절반이 넘는 25만 원을 이용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횡령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생활인 절반이 불명확한 경위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고 병원에 살면서도 이용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급비가 약 40만 원 돈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었던 걸로. 이런 의혹에 대해 목사는 미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용료를 받아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간식 챙겨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돌아보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해결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병원에 딱 집어넣고 나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편 이 미인가 시설에서는 지난 2006년 방화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데 이어 2011년에도 시설에서 식사와 빨래를 돕던 4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